최근 순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 7명이 집단으로 A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가운데 한 명의 학생이 이미 지난 4월에 A형 간염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에 신고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이 학교 3학년인 학생이 A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에 신고됐으며 최근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건물 검사에서도 A형 간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내일부터 해당 학교 전교생 770여 명을 대상으로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해당 학교에서 A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지난 11일 2명, 22일 7명 등 모두 9명입니다.